ART 몇 가지 소식을 전해들었지? 암울한 소식이야. 으아아아아아악 지난 밤에 아이를 잡아갔대요. 돕기 위해 뭔가 해야 하오. 팽족한테는 아무도 못 던질. 너희가 누구냐? 저리는 팽입니다. 못 덤빈다고요? 안 덤비는 거겠지. 너깃을 당장 내려놔! 이 미끈거리나 악당아! 우리가 정말 팽이랑 싸우다니! 팽이랑 싸웠지! 우리가 정말 큰 말썽을 피웠네 고대의 비밀이 이 돌들과 도시들 아래 놓여있단다 악마에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것들이지 가서 밀어붙자 언젠가 네가 홀로 남겨줘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 때 이 글이 필요할 거다 범꽃 이거야! 네 이름이 무엇이든 네가 어디에 있든 이 땅은 너의 나라이고 엘즈빈 윙페더 무엇도 이 사실을 바꿀 수 없지 12월 25일 윙페더사가 대공개 지금 바로 퐁당을 설치하세요